또 이낙연 공동대표도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욕으로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한마디로 이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합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에 계셨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직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물론 제3지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또 민주당의 당원들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상 공천상 갈등이 있다라는 보도들 많고 또 갈등이 현재 잘 진압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감논을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도부가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 공천에서 나오는 자범들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그리고 화학과 단합으로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의 탈당 움직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거나 파급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현상은 당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탈당한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 되게 대세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국내당 사례를 보면요 호남권, 비수도권은요 민주당이 사실 그게 독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수도권은요 천표 2천 편 차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패가 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개혁신당이나 어떤 신당이 자리할 승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차라리 이번 한 번 쉬고 다음번에 또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괜히 민주당을 나와서 신당에 가서 출마를 했다 낙선하게 되면 훗날을 기약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고요 저는 그 이낙연 신당이 저는 자꾸 민주당의 포션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호남표라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묶여 있거든요 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산될 것을 우려해서 이낙연 신당에게 표를 몰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낙연 신당이 중도 무당층의 표를 흡수하고 어떤 지속 가능함을 보여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정도의 의석수만 비례대표와 합쳐서 가능하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미래가 있지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오히려 저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